으 으 으 그니까 사람 때문에 와야 되고 그거 있잖아요 어중간한 게 제일 힘들다는 거 아세요 아예 확 세서 우리처럼 이게 무당이 돼서 무녀가 되던 이 쪽으로 가든 아니면 아예 약해서 평범한 그냥 여자로 주부로 살아가든 이러면 좋은데 우리 우리 기주님이 딱 어중간한 거에요 그냥 살자니 풍파가 많은 거고 존중을 하자니 어디서 어디까지 존중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을사생이시면 평생삼재에요 평생 평생삼재를 오시다가 지금 한 2년 정도 돈으로 아 참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가까운 분이 상문이 있네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최근에 그렇죠 친정 이건 시댁 이건 한 분이 가까운 분이 계시네요 최근 이라면 5년 내로 됩니다 시아주버님도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도 그러니까요 5년 안에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아주 한 분은 한 번 한 번 지금 뭐야 3초 상 아마 줄줄이 날 거에요 그 집이 근데 왜 그런 분들 천도는 안 해요 그냥 돌아가시면 끝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방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중간한 게 힘들다고 어중간하다는 건 그래도 약간의 공은 들이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이 공을 안 들이고 사시니까 더 풍파 근데 이게 갈수록 데미지가 쌓여지는 거죠 안 좋은 게 있으면 금년에 지나면 내년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게 더 쌓여 갖고 내년을 만나는 겁니다 또 내년을 갖다가 또 좋아지겠지 기대 속에 살다 보는데 또 안 좋은 게 또 쌓여 그 다음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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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이게 평생 삼재시라고 을사생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궁금한 게 뭐예요 몇 살입니까 90년생 34살 인가요 그럼 백말띠 잖아요 생일은요 그럼요 4월 22일 솔로죠 혼자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가장 큰 거는 말띠들의 특징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뭐 이 살 저 살 중에 역마살 이란 단어도 쓰잖아요 타고난 친구가 살도 갖고 나왔고 또 생일달에 또 말을 또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뛰어야 되는 애가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강남역 사거리 보세요 편도 양쪽으로 그냥 편도 5차선 6선 10몇 차선이 뻥뻥 뚫려 있잖아 그런 강남역 사거리 아들이 가서 딱 서 있어도 말이 있으니까 뛰기만 하면 어디든 주파를 축축하고 갈 애가 방향을 못 잡는 거죠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남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길은 뻥뻥 뚫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간단한 겁니다 왜 죄송하지만 팔자가 세십니다 세다는 것은 타고난 사주도 높고 팔자가 센 거예요 그럼 풍파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엄마 밑에서 나온 아이의 또 그런 아빠가 계실 거고 강한 사람들이 두 분이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묻잖아요 그 아이한테는 아들한테는 큰아버지일 거고요 작은아버지가 될든 그리고 조부모가 됐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지든 그런 기운 자체가 어디를 가냐면요 가장 가장 대표적인 게 남자들이 안 풀려요 애들 아빠도 뻔한 뭐 나름대로 당신 나름대로 해본다고 하지만 되는 노릇이 없으실 거고요 평생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피가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죠 생길 것도 잘라놓고 잘 가르친다고 어떻게든 아들아 키운다고 잘 했을 거예요 그럼 뛰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빌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아들 성씨가 뭡니까 나씨 저기 뭐야 나주나씨겠네요 그럼 나씨는 하나님 금성나씨 금성이 나주예요 옛날에 금성이라 불렀고 지금은 나주 갈라자 나왔다고요 아니 금성의 지명이 바뀐 겁니다 금성이라는 데가 전남 나주예요 그러니까 나주라는 금성이란 단어는 옛날에 그냥 왕권의 시대 고려시대 그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나주나씨 금성나씨 그렇게 부르면 같은 거고요 나주 하면은 왜 내가 아저씨 고향 지금 본인을 갖다 물어보죠 아저씨 고향은 어디예요 그러면 서천 충남 서천 아니 고향 태어난 건 처음인데 아버님 시아버님 시아버님 고향이 어디예요 서천이요 서천 쪽에 가면은 뭐 충남 서천이니까 저 바닷가 쪽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거는요 이 본주 본양이 막힌 거죠 본주 본양 그러니까 본주 본양이라는 거는 서천이란 지명이 나씨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시아버님 못해서 고향 땅이시잖아요 증조도 계실 거고 고조도 계시고 그 산천에 산에 벌전이 있는 겁니다 산에 우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첫 번째로 뭐 잃어버린 유실된 산소가 있다든가 두 번째로 산에 나는 큰 고목 같은 거 아니면 큰 바위 같은 거 신성스러운 거를 훼손했다든가 또 세 번째로 거기서 산에서 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사니까 산에서 나는 뭐 토끼다 뭐 이런 거 다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묶지 말아야 될 게 딱 하나가 구렁이거든요 구렁이는 우리가 업이라고도 불러요 그런 걸 약으로 고향식으로 술당 가드시고 이런 벌전이 쌓이게 되면요 그지만 남자들이 안 풀립니다 첫 번째로 장수를 안 해요 어쩌다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이제 선대 못 살고 가신 명을 이어받아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로 되는 노릇이 없어요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냐면 손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님은 아들이 왜 못 뛰고 왜 마음을 못 잡고 그러는지 딱 이유는 본양이 막혔다는 표현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우리 어머니가 어디 여기 가서 많이 물어보고 다녔을 거예요 해마다 몇 번씩은 근데 가장 큰 거는 그런 건 굿이 아니죠 본양에 가셔서 산신제 좀 지내면서 아들 잘되게 어찌됐든 애들 아빠들 남자 잘되게 하려면 방법은 본양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이 본양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무당들도 자기 굿을 합니다 진족굿이라고 하고 또 무당이 처음에 내림받기 전에 꼭 본양을 갑니다 뭐 지리산이다 계룡산이다 대부분 웬만큼 지식들은 조금은 있잖아요 계룡산 뭐 지리산 태백산 이런데 삼산돈다고 해서 인사도 가지만 삼산에 보는 그 고향 아버지의 고향 고향 또 엄마의 고향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는 고향 원래는 또 이게 삼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 굿을 1년에 한두 번씩 신령님들 대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낳고 자란 건 경기도 고향시 거기는 어머님 고향 아버님은 전남 여수예요 그러니까 여수를 가야 됩니다 무조건 왜 그 여수에는 저희 아버님 쪽에 모든 조상님들이 그쪽에 계시니까 거기서 고하고 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제 굿을 하니까 오십시오 또 어머니 고향에 가서도 언제 어느 때 이런 식으로 본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이 남자들은 막혀 버리면 여자들도 전문적인 일들을 요즘에 많이 하지만요 남자한테 일은 목숨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남자는 늙어지는 거고요 늙어지다 보면 추해지는 거죠 근데 잘난 녀석이 경호생이잖아요 어딜 뛸 줄 몰라요 스탠바이만 하면 되는데 꽉 막혀 있는 게 그게 답답한 노릇인 거죠 본양 좀 열어주세요 그게 좀 필요하면 엄마가 돈 쓰면 돼요 좋은 그 다음에 스님이 됐건 무당이 됐건 만나셔서 의뢰하셔가지고 서천에를 가셔야 되겠죠 가서 그 서천에 가서 본양 문을 열어야 됩니다 또요 박원에는 지금 시골에서 담임기 살이 있는데 몇 살이에요? 그리고 이 산에 우벌이 있으면요 재미난 게 큰 아들들이 안 풀려요 차남은 또 별개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장남, 장손, 아들, 선호사장 있잖아요 정말 큰 아들들이 안 풀려요 유독 시댁의 제일 첫째예요 따지고 보면 큰집에 이제 막내가 아들 태어났는데 걔는 작은 애 낳기 6개월 전에 낳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장애도 많이 갖고 나옵니다 산에 우벌들이 있으면 그걸 사람들이 풀어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일질을 그리고 엄마는 무슨 일 해요 지금 걔는 그냥 세월만 즐기고 있죠 근데 돈이 들고나는 게 자꾸 보여요 뭐해요 뭐 주식이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뭐해요 그러면 그냥 판매 일하고 있어요 판매지 판매를 하면 어떤 거 판매 5시 의료는 맞나요? 보세요 어디 가서 오벙 들고 식판 들고 그거 끌개 들이라면 하겠어요 가오가 있지 썩어도 준치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자체를 못 하시고요 그리고 생일이 아까 10월 며칠이라고 하셨잖아요 1월 1월 정월 생일이요 그럼 내 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맣하게 6평짜리 5평짜리라도 옷 몇 벌 갖다 걸고 시장에서 발품 팔아 가지고 뛰어갖고 와서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가도 남 밑에 못 있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요 하실만한 게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동네에 옷가게 하는 그 동네에서 우리 기주님이 무당 아닌 무당일 거예요 아는 소리는 다 할 것이고 지 거를 못 보면서 그래도 그거를 그거라도 조그맣게 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잘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주님도 무당 아닌 무당이에요 꼭 점을 보고 뭐 이렇게 구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무당만이 아니라 어쨌든 옷이라는 게 뭐예요 모르긴 몰라도 남들 가게에서 안 파는 독특한 거 파실 거예요 조금 화려하시고 좀 특징적으로 있는 거 그런 걸 파실 거예요 그게 옷이라는 게 뭐예요 남들이 입어서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해 주는 게 미용을 한다거나 의류 같은 거 있는 것도 무당의 기운이 많으신 겁니다 그리고 정월생이에요 갑이죠 이 갑이라는 거는 아쉬운 소리 이렇게 수그리지를 못해요 그니까 내일 해야 되는 거죠 하시는 건 잘 맞습니다 아 근데 정월생이면은 원래는 혼자 계셔야 되는데 애들 아빠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범띠인데요 이민생 범띠 육십지지 하나네요 둘이네요 정말 극과 극이죠 이리 가자 이러면 넌 저리가 난 이리 갈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 뒷꼭지만 봐도 때려주고 싶구마 그건 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이민생에 아저씨는 생신이 언제입니까 뭐 헤어졌어도 생일법 박수죠 딱 박수무당인 거예요 보살이 박수 만나서 사는 거예요 박수와 보살 사이에 경호생 아들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2,3년 정말 잘 빌어 주셔야 되는 게 서른여섯 저도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서른여섯 서른일곱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가 이런 쪽하고도 잘 맞는 너무 잘 맞는 아이입니다 이게 여자는 디웅박팔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이 뭐 승시가 있겠지만 여자는 시집 와서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겁니다 이별을 하시건 사별을 하시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 출가를 하셔서 이제는 애는 못 낳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애를 낳는다면 문제가 됐지만 애를 못 낳는 한은 아저씨네 애들 아빠 집안 귀신이 되십니다 치사도 보기 싫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애들 애들 위해서라도 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전공 뭐 했습니까 전자공업이요 묘하죠 영만은 가지고 있는 애가 은둔고수라고 할까요 은둔고수요 지 혼자만의 지만의 세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벗도 별로 없습니다 엄마하고 얘기나 많이 합니까 좀 마음 내치면은 하고 보통은 말을 많은 애가 아니라 그거예요 지만의 지 혼자만의 이게 테두리를 딱 이렇게 쳐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가리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한번 주게 되면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하는데 그런 사람 극히 드물죠 인간관계가 굉장히 적죠 우리 기준님이 빌어야 되는 이유는 아들 하나만 가지고도 12가지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둘째는요 일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일 같은 걸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요즘에는 일을 해도 근로계약서 그런 걸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서인데 아이한테 문서 운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인위적으로는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정성이나 그런 게 엄마한테는 좀 필요할 거 보이고 가장 큰 거는요 아들이 내가 정말 할 게 없으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쿠팡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일단 아이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어느 틈에서 뭔가 게으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나한테 안 맞는 일이야 선을 다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력서 낸 게 깨지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자포차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거예요 그냥 자기의 가진 스펙 가지고 스펙 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잘 배운 애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시했는데 까여요 또 여기다 했는데도 까여요 여기다 까여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또 왜 또 까일 거니까 그럼 지가 배우고 그쪽으로 전공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못 써먹는 꼴이라는 거죠 그럼 자기가 여기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자기 스펙을 하나 더 늘린다든가 자격증 시험을 더 자기가 하나가 부족한 게 있으면 뭐 하나를 지가 또 해서 그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은데 안 움직여요 완전히 그냥 손을 다 놓고 그냥 세월 죽이는 게겠죠 그게 보세요 우리 기준님도 내일 모레면 60이세요 59년 살아보셨어요 해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잠시 잠깐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내가 하는 장사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잘 해주고 잘하고 있어 그럴 때는 잠시 잠깐 해도 해도 안 되는 시간은 롱런이고 잘 될 때는 잠시 잠깐 이라는 거예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게 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아이를 갖다가 물론 엄마로서 장남이니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라면 그건 지원하는 건 당연한 든 건데 그거 말고 우리 엄마 팔자가 세고 상대였던 애들 아빠가 팔자가 세고 두 분에서 더 세게 나와 있다는 거 어머니가 좀 공덕을 쌌던가 아니면 절감 가서 108배를 하고서 3000배를 하든가 아니면 크리스산처럼 일주일에 서너 번씩 교회 가서 참회도 하고 기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무당집에 가서 뭐라도 치성이라도 발언이라도 해도 뭔가 하셨어야 되는데 그 세 개가 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부분이 엄마가 잘못하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성을 들여줘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산입니다 이별이 이걸 하셨건 사별을 하셨던 아들의 본 그쪽에 가셔서 그 본을 가서 그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국 같은 거를 많이 하는 무당이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본양 가서 해주는 일을 저도 굉장히 강추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거기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떡이고 과일이고 짐이고 이구 지구 거기 가서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근데 이 서울 경기에서는 그냥 모든 게 내가 주문해 놓고 얘기해 놓으면 모든 게 일사천리 스템바이가 다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 가야지 끝나면 또 올라와야지 또 그런 지방 같은 데 가면 서울이 정말 좋은 거예요 서울은 다 거기서 시스템 자체가 챙겨주는데 거긴 모든 게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무당들 부터 힘드니까 잘 보기 지방 가는 걸 깊이긴 합니다만 추천드리는 건 정말 지방 가서 본양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굿을 하는 거예요? 산신제라고 하죠 해마다 이 등산하는 모임들도요 정월달에 보면은 그 한 해 동안 자기네 등산 회원들 다치지 않게 잘 해달라고 종교가 틀린 사람들도 기독교, 크리스찬, 카톨릭 다 모여서 돼지머리 하나라도 놓고 사건배 먹고 쭉 둘러도 절하고 그래요 산 타기 전에 그게 산신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작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산에다가 하는 거죠 뭐냥 산에다가 그런 것도 시계가 있는 거예요? 시계가 언제 있어요? 지금 안 돼서 죽겠는데 얼른 풀어야죠 어느 때나 그리고 벌전이라는 거는 무슨 벌을 샀는지 모르잖아요 시아버지가 뭘 했는지 시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시증족께서 뭘 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풀면 되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요 입고 계신 옷에 악취 나는 냄새가 나는 게 묻어져 있어요 이건 물티시로 닦아도 냄새는 납니다 그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냄새 나는 옷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딱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성씨는 모르겠지만 그 집안에 남자들이 안 풀리는 데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거만 그거 벌만 풀어버리면 아마 이혼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정말 안 맞는 분이지만 서로 안 만져도 일만 잘 풀리고 한다면 거의 쇼윈도우 보고 같이 너는 너대로 나대로 나대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도 안 먹는 돈이 평생에 그게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으시라고요 그리고 맨 조상 좀 풀어라 뭐 좀 하라 그리고 산신제도 굳이라고 하면 굳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근본은 우리가 인류라는 게 생기면서 하늘하고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러면서 산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강이 생긴 거예요 원신 산 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요 작은 애는 그리고 우리 기주님이 이제는 사람의 복이 없습니다 기주님 여자로 보고 예전에도 없었어요 기주님 여자로 보고 꽃으로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한두 명은 보여지는데요 친구하고 벗어나세요 서방하려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 늙어 가지고 빨래주고 밥해 주기 귀찮잖아요 알았죠 갖다 줘도 싫어요 아무튼 아닌 인연이 보여져서 여쭤 말씀드린 거예요 작은 애는 몇 살이라고요 92년생 원숭이들 임신생 32 생일이 언제입니까 영역 6월 26일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둘게요 애들 아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은 참고 있다가 한번 터지면 눈이 돈다고 해야죠 그러면 애가 아나무인이 됩니다 근데 얘는 경찰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뭐 해요 법을 다루고 경찰이나 군인 법을 다루고 근데 애가 형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투력이라고 할까요 승부욕이라고 할까요 자신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걔는 한번 내 고객이 될 사람이다 내 타켓이다 어떻게든 그럼 100만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5만원짜리라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강한 아이예요 그니까 그 아이는 금전적이고 6월 금전 이 금전에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한테 주지도 않을걸 벌어도 엄마 거 빼먹으면 빼먹었지 여섯 가진 그랬죠 근데 정말 옳고 바르게 살라고 해주세요 아이가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좋다는 거는 가끔 헛된 꿈을 꾸거나 헛된 짓을 하게 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사기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정말 머리 좋거든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해가세요 맞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게 당연한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목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서른둘이 애를 갖다 때리고 뭐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빌어야 되는 이유는 물론 둘째도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일하는 건 괜찮은가요? 잘 맞죠 활동적이니까 근데 원래대로라면 법을 집행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옳고 그러면 굉장히 따지는 아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주의 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은 공무원을 얘기하게 하는 거고 또 관은 또 군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나라를 지키거나 국민을 지키거나 이런 쪽이 더 많은데 조금 아깝습니다 뭐 엄마 아빠 사는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냥 그래 그렇고 그럴 때 대학도 그런 대학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그게 뭐로 뭐로 아저씨 만나서 저빠져 갖고 애들 둘이나 낳고 저처럼 그냥 혼자 계시지 아니 아까도 그런 소리 있지만 알면 뭐 그렇게 살았겠어요 근데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자이기 전에 사람이고 제자이기 전에 남자잖아요 아무리 무당이 그런다고 해도 저도 그런 상대를 만나고 했으면 저도 누웠겠죠 뭐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무당으로서 18년이나 세월이 오다 보니까 제 사주를 알고 제 거를 볼 줄 알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인정을 한 거죠 저런 재팔자를 근데 뭐 무당이 되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으면 아마 그런 상대를 만났으면 저도 과오를 저질렀겠죠 일단 그러면은 작은 애는 그냥 놔두세요 네 그래도 걔는 좋은 게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 욕심을 만들려면 가만히 있는데 욕심 부릴 수 없잖아요 지가 뛰면서 지가 벌면서 욕심을 내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뭐야 사고수 그런 게 조금 보니까 차 같은 거 운전하면 그것만 좀 조심하라고 그러세요 왜 악삼제는 악삼제입니다 아이가 둘째가 좀 며었다고 하시면 또 차 몰akers 얼마나 재밌을 때야 며었다고 하시면 제일 재밌을 때지 낚시를 다니는데 자기가 차 몰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낚시 정말 좋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낚시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악삼제라는 게요 아이가 금년까지는 운전하지 말라고 하더니 그렇죠 그게 낫죠 근데 이게 꼭 운전이라고 해도 자전거 타고 갔다가도 자빠지고 깨지고 그럽니다 주의는 주셔요 또요 아니 저희 저기 친정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해 둔 데가 있거든요 동생하고 그거를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동생하고 대꾸로 조금 문서가 전혀 안 보입니다 동생이 6,8년생 인데요 원숭이 떼네요 공동회의가 돼 있는데 보세요 어머님은 성남에 사시는데 그 아파트를 해놨는데 안 나가서 문서 운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합적으로 개인들 운세로 가도요 9세에 목전 딱 걸려 있죠 6,8년생 같으면 원숭이 뛰죠 악삼새 딱 걸려 있죠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5천에 내놓으면 팔릴까 1억이 아니라 9천을 받기 위해서도 9천이 안될 겁니다 없어요 꽉 먹혀 있습니다 오래 없다는 거죠 좋지 않나요 보세요 무당집에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 주던가요 아홉수가 무섭다 하고 아홉수가 안 좋다는 거 돌다리인지 한참 됐어요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 하나 다치고 깨지지 않고 무탈이 최고라는 거죠 올해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용기 내세요 인생은 60부터 라고 하잖아요 그게 딱 우리 승시가 뭐예요 아줌마 자기 승시가 어디이시요 성주이시요 성주이시요 이씨 아줌마는 내년이 빨리 오기를 기약하세요 내년이면 좀 더 60이 들어 보세요 60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 롤러코스트 같은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삶이라는 게 저는 저보다 연배시지만 저는 굉장히 다각도로 많은 사람들은 점을 봤잖아요 제가 통계로 보고 또 점으로 본다 봐더라도 우리 이 선생님은 60부터예요 그니까 이 선생님의 운이 60이라는 내년 기점을 찍으면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땐 첫 번째로 누가 오냐면 귀인이 옵니다 나하고 뭐 좀 해보자 아니면 나하고 뭐 좀 투자 뭐 좀 해보자 이렇게 귀인이 첫 번째로 오고요 두 번째로 없는 재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머님이 뭐 주신 집이지만 내놔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게 내년 새로 매매 운이 들어서 매매가 될 거고 또 매매 운이 문서가 제대로 들을 때는 1억 받을 집이 1억 천이라도 받습니다 그걸로 해서 뭔가 본인이 또 할 수 있는 게 1억을 가실 거고 쉽네요 벌써 음력으로 오늘이 7월 27일이에요 음력으로는 이제 꼴랑 이제 슥달 조금 남았잖아요 늑 달 남았구나 요거 마켓 저 있잖아요 유튜브에 여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찍고 있지만 저 강남에 있어요 저 그리고 이 강남에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15년째 여기 있어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내림받고 낳고 자란 집에서 3년 하다가 여기 와 있어요 아마 강남에서 15년 있는 부당 몇 10명 안 될걸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건 먹고 살만 하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죠 두 번째로 뭐예요 먹고 살만한 건 무당이 점 좀 보고 하니까는 굿도 하고 치성도 하고 정성을 들이는 일이 있으니까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다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 뭘 하겠네 아무튼 잘 보는 편입니다 그래도 큰애가 뭘 하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준비를 해도 원래대로 라면요 그 전공한 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너무 맞죠 왜냐하면 아드님 큰아들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간관계 인간 사회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에 반해서 둘째 녀석 그게 너무 많고요 그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섞어서 반반씩 되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아들은 공무원이 정말 많은 거거든요 공무원은 일반은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면 어때요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더 잘해 주기를 근데 공무원은 공무원 들어 하대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딱 자기 맡은 업무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못하면 문제지만 딱 공무원 업무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뭐 시설관리가면 딱 딱 그런 업무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무원도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소방공무원 체질은 아니죠 그러면 그냥 구급 공무원이라도 그게 가는 게 낫겠죠 공무원에 들어갈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기들이